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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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들로 알고 나왔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아 주시옵소시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검죠 발 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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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를 기도하옵소 월하옵나 quor 머리검에다가 발 끝까지 고쳐주시옵소시오 예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주여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들아 알고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제주해서 해방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요. 알고 나와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제주해서 해방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신 우리 주님이요. 다한교를 기도하옵소서. 월하옵나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수님이요. 절이 많은 주님이신 분을 알고 나와시옵소서.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시여 승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절이 많고 주님을 다 염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요.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시옵소서. 주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예수님이요. 우리를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예수님이요. 간절히 간절히. 거리마신 주여 기도하옵소서. 우리를 하옵나이.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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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시하옵소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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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SEO 감시해옵소서. 주여 감시하옵소서. 오 주여 감시하옵소서.. 오 주여 감시하소서. baj머비 Männer Männer ghan从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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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ь lah الع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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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상의 곳이 없으시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불쩡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쩡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주여 우리를 변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뒤로 씻어주시옵소서 신념을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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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대를 기도하시옵소서 오 주여 간대를 바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간대를 바라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대를 바라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대를 바라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님이여 주님께 이끄의 금들을 주께서 금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그를 그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아버지랑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흥사역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수만한 사람들에게 복원의 적들은 수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수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기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니세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유에 세일을 주는 건설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의 젠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그를 건물에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에게 그를 붙들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나님이여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주신 우리 아버지 그를 주신 아버지 주님의 그를 직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용기를 높이하시옵소서 나부들에게 그를 주시옵소서 그를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가장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용차가 주님이시여 부끄러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나님이시여 주님을 바라 주님이시여 낙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교육도 주의로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과 자리를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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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만두를 야외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상해 주시옵소서 긍렬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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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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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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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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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바라드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아버지 제원이 있어야 우리 아버지 소국과 세계를 도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옵시오 우리에게 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가운데서 야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바라주시옵시오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 오 사랑해 말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여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바라주시옵시오 내 아버지께서 찬양을 바라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강시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순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강시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순합니다 만주는 야외 우리 아버지여 존명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 바라주시옵시오 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 고원하옵나이 오 사랑해 말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니 랍고 옐라발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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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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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 내버려 주어 계십시오 한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마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에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내로 순만하게 채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순만의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고축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축복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성전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이비를 생각하고 그것을 아버지 우리는 꿈꾸어 보고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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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구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갑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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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우리 하나님이여 여의도순복음 제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여의도순복음 제란은 야외 하나님의 제란이여 야외 하나님의 당회장이 됐습니다 야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제란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 천하계신 말씀으로 이 제란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 제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끼를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다 오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흥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하시고 겨루가신 우리 아버지여 간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학생을 자기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자기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결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끼를 기도하옵고 오라옵나 자기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비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시어서 우리의 성경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시어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성하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성하시옵소서 주여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하여 야외 하나님이여 성경을 구워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은혜를 엿보어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이여 편بي 음 찬Warr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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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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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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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